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정기선 HD 현대 부회장이 비가전기업 최초로 CS 기조연설무대에 올랐습니다. 정 부회장은 건설산업의 미래를 바꾸기 위한 비전으로 사이트 트랜스포메이션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첫 확인된 홍콩 H지수 주가 연계 ELS 상품의 손실률이 절반 수준으로 확인되며 홍콩 ELS의 대규모 손실 우려가 현실화됐습니다.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현재 상황은 어떤지 이슈플러스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CJ올리브영이 K뷰티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신생 중소뷰티 기업에 대한 상생 경영안을 마련했습니다. 3년간 총 3천억 원을 투입한다는 게 큰 골자입니다. 2년간 총 4천억 원을 투입한다는 게 큰 골자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미래 서울의 방향에 대해 대담했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에 AI 테크 시트를 조성해 사람과 자본, 일자리가 몰리는 활력과 매력이 넘치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재영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9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시저스 팰리스 호텔에서 장재민 서울경제신문 미주 한국일보 회장을 만나 AI 기술의 변화와 흐름에 발맞춰 서울시도 혁신적인 디지털 정책을 선도적으로 도입해왔다며 일상으로 파고든 AI 혁명에 대비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양재동 양곡 도매시장 부지에 20만 제곱미터 규모의 AI 서울테크 시트를 조성하고 있다며 AI 인재와 기업이 모이고 이들을 위한 주거, 문화공간을 갖춘 서울 속 AI 산업도시가 될 거라고 사명했습니다 장 회장이 CES를 처음 방문한 소감을 묻자 오 시장은 부스마다 한마디라도 더 전달하려는 기업가들의 모습에서 총성 없는 전장 같았고 한편으로는 고객을 끌어내려는 열정이 남대문시장 한복판에 있는 듯한 생각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올해 10월 서울반 CES인 제1회 서울스마트라이프 위크를 코엑스에서 개최할 계획이라며 글로벌 무대에 서울 소재 혁신 기업들의 가치를 세일제하는 기회로 삼아 판로 확보와 투자 유치에 도움을 줄 거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번 CES에서 서울시 홍보부스인 서울권을 둘러본 장 회장은 서울권의 규모와 내용에 놀랐다며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들의 원동력이 규제 해소라는 말이 의미심장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는 이번 CES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서울권을 운영했습니다 서울권에선 서울 바이오 허브, 서울 AI 허브 등 13개 기관과 서울 소재 스타트업 81개 기업의 혁신 기술과 제품을 세계 투자자에 선보였습니다 특히 참여기업 중 18개 기업이 CES 2024 혁신상을 수상했고 2개 기업은 참여기업 중 1%에만 주어지는 최고 혁신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앞으로 바뀌어갈 서울의 모습이 궁금하다는 장 회장의 질문에 오 시장은 올해 매력도시 서울을 위한 대개조 전략을 가동해 도시 공간 설계부터 라이프 스타일, 산업 경제와 교통 인프라까지 도시 전체를 획기적으로 혁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정기선 HD 현대 부회장이 비가전기업 최초로 CS 기조연설 무대에 올랐습니다 AI와 디지털, 로봇 등의 첨단 기술이 더해진 사이트 혁신이 인류가 미래를 건설하는 근원적 방식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김효진 기자입니다 현지시간 1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4 기조연설 무대 CES 참가 3년 만에 기조연설자로 나선 정기선 HD 현대 부회장이 인류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시공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이트 트랜스포메이션을 제시했습니다 정기선 부회장은 건설 산업은 인류 문명의 토대를 마련했지만 기술과 혁신에 있어 가장 느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선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한 건설 산업의 근원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부회장이 강조한 사이트는 물리적 건설 현장을 뜻하는 사이트를 확장한 개념으로 건설 장비의 무인 자율화, 디지털 트윈, 친환경 및 전동화 등 미래 기술을 활용해 인류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스마트 건설 현장을 구현하겠다는 혁신 의지를 담은 개념입니다 HD 현대는 이번 CES 2024에서 지난해보다 약 2배 넓은 300평 규모로 전시관을 구성했습니다 퓨처, 트윈, 제로 사이트 등 3가지 테마로 전시구역을 나눠 세계 시장의 혁신 기술 알리기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어려운 경영 환경이 지속되고 있는 중소기업계가 역동성 회복을 위해 킬러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중소기업중앙회가 최상무 경제부총리를 초청해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계는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신산업 분야 진입 규제 개선 등을 건의했습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담합과 관련해 처벌 규정이 너무 과도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과징금을 내면 제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을 개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최상무 경제부총리는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 역동성을 살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외국인 인력 유입 규모 확대 신용 공여액 기준 상향 등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듣고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시작 사흘 만에 이동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 최저 3% 금리를 내세운 인터넷 은행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지방은행들도 저금리로 이동 대열에 합세하면서 대출 갈아타기 인구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택담보대환대출, 이른바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가 시작 사흘 만에 본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를 제시한 인터넷은행 인뱅들과 핀테크를 중심으로 이용자들이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뱅들과 핀테크들은 정확한 집계체를 제시하진 않았지만 오늘은 평소보다 2배에서 3배가량 늘었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원입니다 카카오뱅크는 2배, 케이뱅크는 3배 증가했고 핀테크 업체 두 곳도 하루 유익률이 평소보다 3배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출 갈아타기 이용객이 인뱅으로 몰리고 있는 이유는 시중은행보다 금리 경쟁력이 높아서 오늘 기점으로 인뱅의 최저금리는 3.4%인데 현재 주담대를 받고 있는 평균 금리는 4%대의 안팎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한국은행이 집계한 주담대 금리보다 최대 1% 가량 낮습니다 여기에 인뱅들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라는 점도 큰 이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인뱅들의 공격적 움직임에 지방은행들도 가세하는 모습입니다 대구, 경남, 광주은행도 우대금리를 포함해 3% 중반대 금리로 경쟁에 합류하고 있고 시중은행들도 일단 최저금리를 낮춰 경쟁에 뛰어들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파악하는 주담대 대환대출 시장 규모는 천조원 인뱅들이 공격적인 영업에 나서면서 대출 갈아타기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 ELS에 대규모 손실 우려가 현실화됐습니다 올해 첫 확인된 홍콩 ELS 상품의 손실율은 절반 수준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총 판매량이 20조 원 가까이 되는 상황이라 홍콩발 시한폭탄이 몰려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현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 금액 규모 어느 정도가 됩니까? 일단 그동안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 ELS의 대규모 손실 가능성만 언급이 됐었는데 지난 8일을 시작으로 올해 첫 손실률과 손실의 규모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 처음으로 판매한 상품의 3년 만기가 도래를 하면서 피해 금액이 하나씩 집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확정된 손실금 규모가 400억 원입니다 판매사 4개 은행에서만 이달 말 기준으로 3000억 원으로 손실금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금융권에서 홍콩 ELS 상품이 총 얼마나 팔린 걸까요? 홍콩 ELS 판매는 2021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5개 은행 그리고 7개 증권사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홍콩 ELS 상품에서 판매 액수로는 증권사보다는 은행이 더 많습니다 금감원 집계를 기준으로 좀 보면요 은행권이 판매한 물량 총 15조 9천억 원인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8조 원은 국민은행이 판매를 했습니다 신한은행은 2조 4천억 원, NH농협은행 2조 2천억 원 하나은행 2조 원, SC제일은행 1조 2천억 원 순입니다 이 가운데 최다 판매인 KB국민은행의 지난 8일 만기 HG수 ELS 상품 규모가 87억 원인데 절반인 44억 원 규모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증권사 쪽을 좀 살펴보면요 증권사의 경우는 한국투자증권, 그리고 미래엘세, 삼성, KB, NH, 키움 신한증권에서 판매한 상품의 물량은 은행권 판매 물량이 한 5분의 1 정도 수준인 3조 4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공개한 손실률을 살펴보면 원금 대비 손실률이 48에서 50% 정도 수준으로 모두 다 좀 비슷한 상황입니다 원금 대비 손실률이 50%, 절반 가까이 되는 거면 투자자들의 손해가 정말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손실률이 많이 일어난 걸까요? 손실률의 원인을 좀 살펴보려면 ELS의 특성을 먼저 좀 알아야 되는데요 ELS라 하면 개별 주식이나 주가 지수 움직임에 따라서 손익이 결정되는 금융 상품입니다 주가가 지수가 올라가거나 떨어져도 미리 정한 구간 안에서만 움직이면 약정한 수익률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미리 정한 구간보다 내려갈 때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ELS가 고위험, 고난도 상품으로 분류가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ELS 상품 구성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기초 자산의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S&P 500, 유로스톡스 50, 니케이 225, 코스피 200, 홍콩 H처럼 각 나라 지수로 구성을 할 수도 있고 개별 주식 종목으로 구성을 하거나 기초 자산과 개별 주식 종목을 합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홍콩 H 지수가 2021년 판매 당시에는 1만에서 1만 2천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상당히 고점을 찍었는데 지난해 말에는 반토막 수준이 난 겁니다 이에 따라서 홍콩 H 지수에 편입된 상품의 손실률도 연동이 돼서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시장에서는 홍콩 ELS 말 폭탄이 이제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ELS는 3년 만기 기간 동안 6번의 상환 기회가 있는데요 조기 상환 실패 등의 영향으로 이번 홍콩 ELS의 경우는 19조 원 판매량 중에서 80% 가까인 15조 원이 올해 만기 예정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살펴보면 올해 1분기 20.4%, 2분기 32.3%로 상반기에만 좀 많이 몰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융당국이 ELS 상품을 판매한 금융사를 대상으로 현장 검사를 진행 중인 거죠? 맞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금감원의 현장 검사는요 오는 2월이나 3월 안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결과를 발표한 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이번 현장 검사의 속도가 좀 빠르게 붙고 있는데요 은행권 최다 판매사인 국민은행 그리고 증권 쪽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을 시작으로 해서 지난해 말부터 총 판매사 12곳에 대한 순차적인 현장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금융당국 조사의 핵심은 바로 불완전 판매 여부입니다 판매자가 수익과 손실 관련 내용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했느냐 여부인데요 현재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내용을 좀 살펴보면 위험한 투자, 그러니까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좀 꽤 있다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금감원이 집계한 투자자 연령 중에는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의 계좌수가 전체 중에 21.6%, 5조 원 규모에 달합니다 또 파생결합증권 투자 경험이 없고 이번 홍콩 ELS의 투자가 처음인 투자자도 8.6%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최초 투자자이자 또 고령 투자자들이 이런 불완전 판매 위험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검사를 통해서 불완전 판매나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하게 책임을 지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자기 책임 투자 원칙이 기본이지만 과거의 판매사들을 보면 DLF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겪은 판매사들이 분명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에 소홀했다면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현아 기자와 홍콩 ELS 관련해 상황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CJ올리브영이 오늘 신생 중소뷰티 기업이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기 위한 전 과정에 대한 지원과 준법 경영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생 경영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위해 3년간 총 3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이해란 기자입니다 CJ올리브영이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K-뷰티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3년간 총 3천억 원가량을 투입합니다 올리브영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생 경영안과 준법 경영 강화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협력사들의 경영상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히는 자금 조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금융기관과 함께 천억 원 규모의 상생 펀드를 조성합니다 올리브영의 중소 협력사들이 감면 금리를 적용받아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이자를 지원해주는 시기입니다 올리브영 상생 펀드를 통해 적용받는 감면 금리는 연 2.39%포인트로 대출 금리가 최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는 겁니다 기업당 최대 한도인 10억 원을 대출받을 경우 연간 2,400만 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입점한 기업들 중 1차로 신청한 50개 기업이 1월부터 혜택을 제공받게 되고 올해 안에 대상 기업을 연 100개사로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더해 지난 2021년 직 매입사부터 적용해오던 대금 결제 시기 단축을 전체 협력사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업 전반의 준법 관리 체계도 ESG 경영 기조 강화 차원에서 고도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사내 자문기구인 준법 경영위원회를 신설하고 외부 위원 영입 및 준법 경영 ISO 인증 추진 등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K-뷰티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투자도 3년간 5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올리브영이 상생 경영에 속도를 내며 K-뷰티 산업의 글로벌 전성기를 이끄는 마중물이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건설주의 주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태연건설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넹싱 부실확 우려 속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소식이 맞물리며 주가가 일일 비하는 모습인데요 후재와 악재가 맞물린 가운데 증권사들은 불안한 건설주에 대한 신용거래 차단에 나섰습니다 김혜원 기자입니다 건설주의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전일 5%에 가까운 강세를 나타낸 DLENC는 오늘장 0.98% 하락했습니다 전일 윤석열 대통령이 노후주택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겠다고 공식 선언하며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태형건설의 워크아웃 결정을 앞두고 하루 사이 건설주는 일제히 내림새로 돌아섰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화 우려가 여전히 주가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 가운데 증권사들은 건설주의 신용거래 차단에 나섰습니다 부동산 PF 위기 속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겁니다 NH투자증권은 건설사 4곳에 대한 신용과 미수거래를 차단했습니다 해당 종목은 동부건설, 한신공영, HLDNI, 신세계건설입니다 키움증권도 동부건설과 동신건설 등 2개 건설사의 증거금류를 100%로 높이며 미수거래와 신용거래를 막았습니다 다만 건설주를 향한 증권가의 불안한 시각 속 옥석 가르기를 통한 틈새 전략은 유효하다는 평가입니다 대신 증권은 DL, ENC에 대해 재무 안정성이 높은 가운데 이익 성장이 시작됐다며 목표 주가를 기존 5만 원에서 5만 5천 원으로 높여잡았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현대자동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가 제20회 한국 이미지상 시상식에서 디딤돌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 이미지 커뮤니케이션 연구원은 어제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한국 이미지상 시상식을 열고 작년 한 해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이미지를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한 인물과 사물, 단체 등을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이번에 디딤돌상을 받은 제네시스는 여백의 미와 같은 한국적 아름다움과 정서를 디자인에 반영해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제공했고 럭셔리 브랜드로서 한국의 이미지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국격을 높이는 디딤돌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가교 역할을 한 스위스 출신의 건축거장 마리토 보타가 진검다리상을 수상했고 파페라 테너 임형주가 머리돌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판소리를 프랑스어로 번역해 부른 국악인 마포로르는 꽃돌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은 오늘 서울 중구본사에서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IT 거버넌스 개편 간담회를 열고 20여 년간 위수탁 방식으로 진행됐던 IT 개발 업무를 직접 수행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금융은 2001년 지주사 체제로 만들면서 IT 자회사인 우리FIS를 통해 개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이번 개편을 통해 우리FIS 직원 90%는 우리은행과 우리카드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오계진 우리금융 디지털 혁신 부문 부사장은 이번 개편으로 IT 개발 기간이 최대 50% 단축되고 개발 유지 보수 프로세스가 7단계에서 3단계에서 5단계로 줄어 기간도 짧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우리금융은 또 이번 거버넌스 개편을 통해 모빌리티와 유통, 부동산, 여행, 통신 등 모든 업종을 연결하는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계진 부사장은 공격적인 전략 제휴로 타업종에 대한 지분 투자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롯데 정보통신이 이번 CES에서 초실감형 메타버스 플랫폼을 공개했습니다 사람과 유사한 아바타가 가상세계에서 쇼핑을 하고 공연을 여는 세상이 왔는데요 윤혜림 기자입니다 눈동자, 눈썹, 입술 등을 조정해 실제 사람과 유사한 아바타를 만들고 이 아바타를 통해 메타버스 속에서 쇼핑을 하거나 공연을 할 수 있습니다 롯데 정보통신이 CES 2024에서 메타버스 플랫폼 칼리버스를 공개했습니다 극사실적인 비주얼과 독창적인 인터랙티브 기술을 접목해 아바타의 커스터마이징은 물론 건물에 반사되는 빛 묘사까지 초현실적으로 구현했습니다 롯데 정보통신은 지난 3년간 자회사인 칼리버스와 함께 이 플랫폼을 개발해 왔습니다 특히 라이브 메타버스 기술은 실제 인물의 모습을 가상공간에 구현해 사용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게 합니다 가상공간 속에서 아티스트는 언제 어디서나 공연을 할 수 있고 기업들은 냉장고 같은 제품들을 실시간으로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또 AI 모바일 스캐닝 기술을 통해 누구나 모바일 기기로 자신의 제품을 촬영해 가상공간의 디지털 오브젝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와 협업해 가방, 신발, 옷 등을 전시하고 가상공간에서 쇼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칼리버스 플랫폼은 현존하는 그 어떤 메타버스보다 현실감 있는 가상현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웹3 기반의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경제활동이 연결되어 보다 몰입감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재 칼리버스인 롯데하이마트, 롯데면세인 루이비통보의 헤네시그룹 내 일부 브랜드 등이 참여 중입니다 앞으로 롯데정보통신은 웹3 기반 수익 모델을 도입하고 콘서트, 교육 등 다양한 산업과 협업을 통해 단계별로 콘텐츠를 넓혀 올 여름쯤 전체 서비스를 공개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강제TV, 윤해림입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